이 손목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넘으면 나중에 떨쳤다가 나오는 거 오바이드 스윙을 할 때 이렇게 둘데도 있고 한데 어디까지 올리는 게 들었을 때 근육이 저기가 딱 했을 때 걸리는 부분이 있을 거야. 걸리기 전까지만 두면 돼. 이렇게 둘면 힘이 확 들어가는 데가 있어. 위치가 거기 전까지만. 그 이상 들면 그 이상 들면 힘이 완전히 들어가서 꺼뜨려지게. 내려가도 상관없는데 내려가면 그만큼씩 빨라져야 돼. 빨리 채 올라가야 돼. 여기서 이렇게 들어봐. 그러면 이 상태에서부터 이렇게 쳐 올리면 어느 순간에 힘이 확 들어오면 돼. 이 상태에서 더 이상 올라가면 안 된다는 거야. 이만큼 정도 올리고 치면 이게 좀 더 잘 맞을 때가 있는데 힘이 빠진 상태에서 이게 돌았을 때는 잘 맞겠지. 그런데 안 돌았을 때. 몸이 해제는 안 좋을 때야. 아... 이게 안 돌거나 힘이 안 들어왔어. 이 상태에서 치면 돼. 아... 그렇지. 아... 그러면 이게 돌았을 때는 그 상태가 최고 좋겠지. 아... 그 상태. 그런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위치를 정확히 보려면 움직여 가요. 그러면서 내 어깨 근육에 무리가 안 가는 위치가 있을 거든요. 그 위치에서 그 위치 전에 스톱 시켜놓고 그 위치에서 너무 낮든요. 너무 올려도 힘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렇게 힘이 올라가기 때문에. 유튜브에 올려놨잖아, 이거. 아, 네. 여기서 이렇게. 그렇지. 이 상태예요. 이 상태예요. 여기가 틀면 틀면 앞으로 막 이렇게 새끼면 여기서 납니다. 그러면 이 상태예요. 그러면 여기서 왼바닥하고 왼쪽 팔꿈치하고 무릎하고 이런 식으로 막겠지. 대부분이. 그렇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겠지. 중심치기. 역으로 만져야 돼. 아... 여기랑 여기에... 이렇게 만지면 어떻게 돼? 이렇게 내버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만져야 돼. 이렇게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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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니. 시작할 거야. 안. 지나가. 돌아가. 해. 힙. 힙. 그 힙. 힙. 이렇게 힙. 그래서 저 이 상태에서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야 돼. 아, 목표스티라는 게 이렇게 당겨야 돼. 이렇게 당겨야 돼. 아아... 그래야 끌고 들어올 거 아니야.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이렇게 당겨야 돼. 왼쪽으로 당겨야 되겠죠 배 힘처럼 너 이루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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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훅 끌고 들어오거든요 왼쪽으로 끌고 들어오거든요 오른쪽이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허리 힘을 다리 힘을 지면에서부터 힘을 끌고 와서 허리로 왼쪽으로 빼고 왼쪽으로 빼고 허리에 끌어 당겨요 여기까지 끌고 왔을 때 이걸 놓잖아요 못 들어오게 한다는 거예요 대기 여기서 끌어 확 끌어 그러면 허리 넘어온단 말이에요 여기서 끄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왔을 때 끌어주는 거죠 마지막 넘어가면 힘으로 바로 끌어 그런데 잡고 있어 그러면 이런 거 네가 여기서 홀드해질 때 이렇게 해도 정치지 않잖아요 자꾸 이렇게 남겨서 있잖아 그럼 여기서 끌어줘요 지금 시작 남겼어 안 남겼어 남겼어요 그 다음에 당기는 거 고의적으로 여기서 돌리는 게 아니고 인적을 하는 게 아니고 남겨놓으면 당연히 뒤에 떨어지기 때문에 당연히 떨어지니까 동시에 힘으로 치고 남겼어 그렇지 그 다음에 당기지 아 이걸 빨리 하면 그냥 얘가 그렇게 흐른다고 그렇지 그걸 빨리 바로 여기에 바로 이게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뒤로 다가가 그렇지 그럼 여기도 뒤로 남겨놔야지 좌연이 약간 그런 느낌으로 지금 강만 좋아진 게 아니고 힘 자체가 틀려지고 뒤에서 떨어지면 뒤에서 좀 힘이 낙회 등등에 낙회시 뒤로 넘어갔다 들어와야 되는데 대부분이 이 상태에서 그럼 야구 얘가 야구 선수다 그러면 이 배트를 들고 이 배트가 이런 식으로 가겠어 이런 식으로 넘어가잖아 넘어가잖아 이 손목을 넘겨야 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간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다 그렇지 그게 연결동작이 끊어서 하는 동작이 아니라 연결동작이 그런데 그걸 끊어서 보여주니까 남겨라 남겨라 하는 것이 당연히 남겨놓으면 자연스럽게 돌아간단 말이야 몸 회전 때문에 남겨놨어 그러면 자연스럽게 돌게 돼 있어 그렇지 여기서 꼬였으니까 풀어줘야 할 거야 그렇지 꼬였잖아 또 풀어줘야 해 반오물을 그려서 이런 식으로 떨쳤다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얘기하겠다 이건 나올 수가 없지 그런데 손수들은 그게 엄청나게 빠르기 때문에 못붙고 그냥 치는 건가 봐 그게 엄청나게 빠른 거야 백싱 자체가 빨라